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대기만성을 믿으십니까? 자신에게 성공의 기회가 여전히 열려있음을 굳게 믿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50 이후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제 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50 이후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더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젠 나도 다 됐나 보구나 이렇게 세상에서 밀려나는구나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할 지음인 50 이후 남들과 달리 그때서부터 인생이 꼽히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펼치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윤택해지죠. 그야말로 뒤늦은 나이에 성공의 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세상이 살만 나는 것이고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인 것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50 이후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제 끼는 대기만성형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혹은 공통점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이후 대기만성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긍정의 언어를 쓴다. 나이 들어가면서 푸념이 늘고 한탄이 잦아지고 불만이 많아지는 게 대개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느라면 세상은 망조가 들려도 아주 단단히 들렸고 금방이라도 만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오던 복도 달아나기 마련입니다. 동서고금 어디를 봐도 화가 들어차고 분노 때문에 씩씩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복받고 살았다는 이야기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해버릇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바뀌죠.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복이 그리고 기회가 천천히 굴러오기 시작합니다. 50 이후 대기만성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젊은 감각을 유지한다. 젊은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옷이나 외형을 젊은이처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감각이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새로움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항상 시선은 미래를 향해 있죠. 꿈은 우리를 젊게 만드는 에너지원입니다. 꿈을 품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사람에게 성공의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50 이후 대기만성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변화의 파도를 타고 즐긴다. 여러분은 변화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요즘은 변화가 워낙 큰 폭으로 또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거대한 파도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속수무책으로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거역하고서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기회의 문은 열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성공하려면 진보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진보주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대하는 태도로서의 진보주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0 이후 대기만성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초심을 잃지 않는다. 성공가도를 날리다 어느 순간 곤두박질 친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작은 성공에 취해서 거만하게 행동을 했거나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해서 법을 지키는 것까지 가볍게 여겼거나 유흥에 빠져 사업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이 되레 독이 된다는 말이 있는 거겠습니다. 대기만성을 이룬 사람은 세상 온갖 풍파를 다 겪어 본 뒤에 성공을 얻은 뒤라 그 성공에 겸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기만성을 이루는 사람은 복받은 인생일 겁니다. 대기만성을 이루는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품고 있던 꿈을 아직도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꿈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대기만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0 이후 대기만성하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자신을 믿는다.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진가, 재능, 진심을 자신부터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부터 믿어주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믿어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대기만성하고 싶다면 배짱 두둑히 자기 자신을 믿어줘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래전부터 송혜선생을 존경하고 제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대기만성형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잘나가던 한창 때 송혜선생은 늘 주연을 받쳐주는 보조역이었죠. 눈에 잘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배삼용, 서영춘, 구봉서와 비교해보면 단박이 알 수 있죠. 그런 송혜선생이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한 것은 예순되던 해였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의 사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30여 년간 그는 연예인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 대기만성의 꿈을 이루어 가시자구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대기만성으로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